자동차 꿈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꿈 중 하나입니다.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자유, 이동성, 통제력을 상징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자동차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관련된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동차는 꿈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징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를 반영하거나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동차는 종종 통제력과 자율성을 상징합니다. 꿈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만약 자동차를 잘 운전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동차는 또한 인생의 여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느낌, 길의 상태, 자동차의 상태 등은 모두 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꿈은 종종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자동차를 타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변화는 직업, 관계 또는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깊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. 자동차 꿈은 꿈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별 해석을 통해 자동차 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은 매우 흔한 악몽 중 하나입니다.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직업, 관계 또는 자존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는 꿈에서 꿈꾸는 사람의 자아나 삶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방향성을 잃었거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빠르게 운전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빠르게 변화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거나 현실에서의 과도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동양에서는 자동차 꿈을 인생의 여정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자동차가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를 상징한다고 여깁니다. 자동차가 순조롭게 달리는 꿈은 인생에서의 성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는 꿈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직장인이 꾸는 자동차 사고 꿈 한 직장인은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동차 사고 꿈을 꾸곤 했습니다. 이 꿈은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의 무의식 속에서 자동차 사고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각하게 되었고 업무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동차 운전 꿈 한 대학 졸업생은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여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, 인생의 여정, 그리고 삶의 통제력과 자율성에 깊이 연관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동차 꿈의 다양한 상황별 해석을 통해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야외로 떠나는 꿈 실제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 자연인이 됩니다. 강물 밑으로 불이 뚫려 지하철과 자동차가 다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성과가 오르게 된다. 국력이 신장되고 수출이 늘어난다. 남녀가 마음이 통해 대화에 꽃을 피운다. 강물에 차가 빠진 꿈 어떤 일이나 소원의 결과가 큰 기업체에 흡수되거나 억압받게 됩니다. 걸어다니거나 서고 앉으며 차를 탄 상대방의 뒷모습을 보는 꿈 자신의 일이나 의사에 잘 따라 주거 복종할 사람과 상관하게 됩니다.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차가 멈춘 꿈 어떤 계획한 일이나 모임 등이 좌절됩니다. 관모나 갓을 쓰고 화려한 마차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는 꿈 직장이나 지휘, 사업, 주거 등의 변동이 있거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. 광석을 차에 실어 운반하는 꿈 생산, 온수, 수송 등의 수출길이 트이겠습니다. 새 살림살이를 꾸미겠습니다.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친 것을 본 꿈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평범 이상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. 구리 동판을 자동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, 출판, 수출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. 횡재소가 있다. 굴속으로 자동차가 들락날락하는 꿈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다. 기분이 상쾌해지고 일이 잘 풀린다. 기분이 좋아 자가용을 운전하는 꿈 어떤 기업체의 지휘권이나 경영권을 갖게 되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. 길에 파놓은 함정을 뛰어넘거나 차를 탄 채 뛰어넘는 꿈 본인이 처했던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. 남의 차를 타고 있는 꿈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처우하는 사람임을 상징합니다. 똥차가 전답에 똥 오줌을 쏟아내는 꿈 똥차가 아니라 수레, 지게, 바가지 등으로라도 본인의 전답에 붙는 것은 재물이 굴러들어올 매우 좋은 수의 꿈입니다. 많을수록 좋은 길몽입니다.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꿈 사업이나 어떠한 일을 하다가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나 큰 싸움을 하는 듯 사고, 시비, 소송 등을 암시 맑은 무리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꿈 정신과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, 대개하다 면허가 없어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꿈 이미 자유롭게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물을 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 밀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사업 발전을 가져다 주고 부자가 됩니다. 행제, 재물, 돈, 물품, 식복 등으로 재수 대통하게 됩니다. 밀 가만히를 자동차에 가득 싣는 꿈 자사의 상품을 외국 시장에 수출하거나 무역관계로 물품을 반출 반입하게 된다.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는 길몽입니다. 바위 건물 동물 나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꿈 어떤 기관이나 세력 단체에 의해서 일거리나 사업이 성취됨을 암시한다. 불라는 자동차를 보는 꿈 자동차에 불이 붙는 꿈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. 자동차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입니다. 그리고 불은 신성함이지요. 자기 자신에게 신성한 기운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강한 운이 기대가 됩니다. 비행 자동차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꿈 한 줌의 흙으로 지구에 원대 복귀하게 된다. 사고, 질병, 실패 등이 있다. 비행 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키는 꿈 관광, 무역, 유통, 운수, 수송업 등에 관한 것과 본사에서 지점지사로 인원 배치 및 물량 공급을 하게 된다. 계급, 분배, 봉사, 무역 등이 있다. 사과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, 농업, 부여, 유통,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에 수출화된다. 경제순환, 유통구조 활성화, 상거래, 분주다서 등이 있다.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이는 꿈 실제로 죄에나 우연 돌발적인 사건에 관한 익명구제를 암시합니다. 승용차 여러 대 중 한 대만 사람이 타고 나머지는 빈차로 있는 꿈 자신이 여러 회사에 부탁한 일이 한 회사에서만 성사됩니다. 아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얻는 꿈 실제로 생활피수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. 애인과 더불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꿈 실제 애인 있으시면 혼담이 오가고 결혼생활이 원만해지겠습니다. 일거리의 상징이면 일해지는 과정의 순조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. 여러 대의 자가용이 자기 집 마당에 정사되어 있는 꿈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좋은 협조자가 많이 있음을 나타냅니다. 운전수가 차에 실은 짐을 부리는 꿈 많은 일거리로 인하여 분주다서하게 됩니다. 생산, 직업, 수출입 등이 있겠습니다. 자동차 뒷좌석의 일기가 오는 꿈 하루 온종일 남광 알다툼이 생기고 구설수로 망시를 당하게 된다. 자동차 문에 부딪혀 담벽이 무너지는 꿈 어떤 유력자가 나서서 자신의 사업 방도에 활료를 제공해준다. 자동차 사고 나는 꿈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찝찝하기 마련입니다. 실제로 여러 사고는 흉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.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부상이 나지 않는 꿈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부상이 나지 않는 꿈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꿈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꿈은 현재 안고 있는 불안감이나 위기감에 대한 심리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정신적, 육체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 식구들이 연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게 된다. 자동차 운반차에 많은 차량을 싣는 꿈 자사의 상품을 국내의 시장에 출하하여 영업실적을 올린다. 자동차가 사고 나서 뒤집히는 꿈 꿈 속에서 차가 뒤집어지거나 굴러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이 장애에 부딪혀 실망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이다.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게 되거나 직장일의 의혹을 상실하게 되는 등 실패감을 맛볼 것을 암시한 꿈이다. 자동차가 지막히나 방안에 서 있는 꿈 현실에서의 자동차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꿈 속에서의 자동차는 사업체나 가정, 단체 등을 상징한다. 자동차가 집안에 들어와 서 있는 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. 집으로 혼담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초상난 일이 생기게 되거나 일을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거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. 자동차로 꽉 막힌 구를 뚫고 손살같이 내달리는 꿈 신념 묵은 체징이 쏙 내려가듯 오랫동안 쌓인 일들이 순리적으로 술술 잘 풀린다. 기사회생, 문제해결, 계약, 합의, 소화성취 등의 기룐이다. 자동차로 시골길을 달리는 꿈 시내를 달리는 꿈과는 반대로 자신이 행한 착한 일, 좋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게 된다. 자동차를 꽃밭으로 몰고 가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심신을 즐겁게 하거나 파티, 여행, 감상할 일이 있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에 펑크가 나는 꿈 연구와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. 사고, 실패수가 있다. 자동차를 몰고 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꿈 마음이 날아갈 듯 상피하고 저절로 흥이 나게 된다.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.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. 합격, 당선이 있다. 자동차를 몰다가 소복한 여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본 꿈 머지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죽을 고비를 맞게 될 것이며 재난이나 사고, 실패, 우한 등을 암시 자동차를 사는 꿈 일에 나쁜 평가를 받는다. 자동차를 세차하는 꿈 수신제가 하고 거듭 태어나 참된 인간상이 되어 사회에 봉사한다.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 꿈 속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능숙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을 꾸었다면 가까운 미래에 큰 기업체를 운영하게 되거나 단체에서 그곳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대되는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 꿈이다.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과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긴다. 자동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리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. 기분 전환을 한다. 자동차를 타고 골목길을 날쌔게 헤집고 다니는 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대중 앞에 과시한다. 자동차를 타고 꽃밭으로 달리는 꿈 실제로 아름답고 환희가 넘치는 문외예술의 광장으로 몸과 마음을 던져 꽃벗을 남는다. 파티, 경사스런 잔치, 공연, 감상, 여행, 단꿈 등을 꾼다. 자동차를 타고 모래 자갈밭을 통과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꿈 온갖 모진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못다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게 된다. 강력한 추진력, 산전수전, 인내 등이 있다.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드라이브하는 꿈 자칫 부주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. 자동차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달리는 꿈 모든 일에도가 지나치면 불운이 다가와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자동차의 꽁치 괴짝을 가득 싣고 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. 재물, 돈, 물품, 식품, 선물, 행제 등이 있다.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고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꿈 본인이 하라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신속하고 정확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. 꿈을 꾼 본인에게 제수대통이 있겠습니다. 자신의 차가 불을 타는 꿈 그 차로 인하여 사업이 발전하겠습니다.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수렁에 빠지는 꿈 진행 중인 사업이 자금난이나 운영란에 빠져 힘들게 되겠습니다. 자신이 자동차 기사가 되어 운전을 한 꿈 자신이 지휘자나 책임자 또는 사업경영자 등이 됨 자신이 자동차나 바위 등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물건에 치이는 꿈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여겨졌던 사업이 상공하게 됨 자신이 차에 치여 죽는 꿈 기물군 본인의 사업, 작품, 소원 등이 어떤 기관이나 권력자에 의해 성취될 길몽입니다. 자신이 탐배나 차가 다른 것과 충돌하는 꿈 현재 근무하는 직장, 기간, 가정에서 이로운 변화가 오겠습니다. 정반대로 교통사고 등의 돌발 사태로 신변의 위험이 오거나 투표에 부도,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게 된다. 주의하시지 않으면 큰 애군이 닥치게 됩니다. 자신이 탄 차가 사람을 치워 죽이는 꿈 사업체, 직장 또는 협조자에 의해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성사시키게 됩니다. 작은 차를 몰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꿈 가다롭고 세세한 업무량이 많아 골치를 섞게 되겠습니다. 꿈을 꾼 본인은 분주다사하게 되겠습니다. 잘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춘 꿈 평소 잘해오던 일에 답답한 문제가 생김 전철이나 자동차 안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꿈 실제로 교통수단을 통한 선전광고로 자사의 상업성과 개인의 인기를 대중속에 침투시켜 분중심리를 움직인다. 죄인이 수레나 차량에 실려 호송되는 것을 보는 꿈 말썽과 손실이 발생되고 시비에 부딪히는 액화가 발생하게 됩니다. 중도에서 차를 타는 꿈 취재, 단체에 가입 등의 이벤트 있겠습니다. 집안 가득하게 차들이 조차해 있는 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꿈이다.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자가 많이 나타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. 주차한 차들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입니다. 집안 식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 생기고 장애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진초 차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에 청탁하거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.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꿈 어떤 강대 세력에 의해 사업 기반을 잃게 됩니다.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꿈 계획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. 매사에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. 차가 달리는 도중에 바퀴가 빠지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 꿈 본인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생겨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. 가정은 물론 사업이 도선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차가 도로에서 견인당하는 꿈 어떤 일에 강자에게 눌려 사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맥을 못 추게 되겠습니다. 차가 뒤집히거나 절벽에서 구르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믿는 친구,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꿈을 꾼 본인은 곧 인간 불신의 괴로움을 맛보겠습니다.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두위딜이 따르고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변을 조심하세요. 꿈 속에서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남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. 차가 밖으로 향해 있는 꿈 자기의 일이 계획성 있게 조속히 잘 추진된다는 길몽입니다. 차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꿈 본인이 하는 일에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. 차가 전복되는 꿈 사업, 소원, 결혼 등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차가 아래로 굴렀다면 사업에 실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산화바위에 깔려 죽은 시체에 관한 꿈 어떤 기관에서 성취된 일거리의 표상을 본인의 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나서 고친 꿈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됩니다. 차량을 탄 채 본인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본 꿈 어떤 단체 혹은 기업의 대표자가 꿈을 꾼 본인과 어떠한 일로 타협하려 하게 됩니다. 차량이 다 버려서 승차하지 못한 꿈 본인의 취직, 입학, 현상 모집 등에서 탈락하게 됨을 의미합니다. 차를 도중에서 탄 꿈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되거나 어떤 단체에 신규 가입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. 차를 몰고 가다가 벼랑간 물체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맞고 멈추는 꿈 실제로 순간 실수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차를 몰고 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꿈 곧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저절로 흥이 나게 됩니다. 꿈을 꾼 본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다. 차를 운전하고 있는 꿈 자신의 운명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있거나 조절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꿈 어떤 회사의 대표가 꿈을 꾼 본인과 여러가지의 일로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. 차만 쳐다보고 결국 타지 않은 꿈 청탁기관, 업무, 일, 사업, 훈남자의 내부사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.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이나 청원자가 내부사정, 가문이나 내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게 됩니다. 차의 송장을 싣고 달린 꿈 본인 차량의 송장을 싣고 달렸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재물운이 트이게 된다는 좋은 길몽입니다. 차에 치워 죽었다가 살아나는 꿈 하루 온종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끝내 몸부림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. 부서일생으로 죽음을 뿌리친 오뚜기 인생이 되겠습니다. 차의 휘반유를 넣는 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금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. 철기를 여러 개 지나거나 기차 밑에 지나간 꿈 본인이 처한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. 출발 시간을 대학실에서 무료하게 기다린 꿈 본인이 깐 일이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의해서 보류되거나 장기간 동안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. 큰 감을 차에 싣고 나르는 꿈 출판된 책을 시판할 것을 예시한 꿈입니다. 터널 속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꿈 일거리가 갑자기 늘어 분주하게 되거나 일이 잘 풀려 기분이 상쾌해짐 황금 덩어리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타고난 자신의 복만큼 돈벼락을 맞게 된다. 뜻밖의 행지수가 있다.